시뻐레. 시뻐레.. 시뻐레. 아아.. 아.. 침이 바싹바싹 말한다잉. 어어어어어어어! 시발! 아 시발! 오늘 해볼 게임은 13층 8번 출구형 게임이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이 끝났어. 집에 갈 시간이야 어 뭐야 13층은 기본층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아래층으로 이상지구가 있으면 위층으로 올라가세요 건물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직원에게 알립니다 일부 직원이 건물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여 모든 층의 보안을 강화 여자 화장실은 배수시설에 막혀서 사용 중단 건물에 벌레가 넘쳐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업체에 연락 필요한 경우 화장실에 가서 살충제를 가져가십시오 어린 소녀가 실정되었고 소녀는 토끼 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발견하면 경찰에게 신고해주세요 고양아! 고양이 잠겼어요 안 열리고 안 열리고 L100 뷰로다가 이건 저기 뭐야 찬물 마셔 찬물 마셔 아 괜 깜짝 놀랐네 문 닫혀있을 때 눌렀는데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떡합? 진짜 여자 화장실이 다 열릴까봐 너무 무서워 6층이에요? 고양이 눈이 사라졌.. 아.. 이런.. 아 잠깐만! 살충제 화장실에 있다 그랬지 얘들아? 층 아래에 있는게 살충제야 아니면 화장실 가야되나? 아.. 어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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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야? 이거야?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화장실에 있다메! 고양이가 좀 시무룩해진거 같지 않아? 원래 이렇게 축 찾아있었나? 고양이.. 고양이.. 정비아저씨가 갑자기 전화할까봐 너무.. 안내문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없어서 안읽은거야? 진짜 심각하나 심각해.. 야옹이.. 안내문 없다! 아 여기가 안내문 있던 자리였구나! 와.. 나 아까 안내문 있던 자리를 이거 칠판이 여기 왜있지? 이러고 있었어! 개멍적에 어떡해.. 나 소름 돋았어! 나 소름 돋았어! 나 소름 돋았어! 나 소름 돋았어! 더 무섭다고? 어.. 지금 왜 밖에 나와있어? 어? 밖에 나오지마! 왜그래? 어.. 고양아 너까지 왜그래? 우리 한편 아니었어? 너 왜 일어나고 그래? 그러지마! 그러지마! 화장실 갈.. 살충제다.. 왜 안뿌려? 어..왜왜왜왜왜? 왜! 닫았다고? 이게 버튼이 안나갔는데 키가 달랐나봐.. 울지마라.. 울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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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싶은 건 나다.. 이 자식아.. 저런건 오히려 안 무서운데.. 그냥 갑자기 팍 하고 뛰어나왔으면 무서웠을거야.. 근데..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무서운게 나와서 아마 안 무서웠던데? 약간 이열치열 느낌으로? 오오오오오.. 인따.. 닫았잖아! 나 나갔죠? 아직 내성이 생긴건가? Yang pulled out 다 나오지 않을까? 창문?? 여기 창문에 원래 있었어? 설마? 왜 처음 보는거 같지? 난 자신을 믿어? 설마? 컨aco 잠깐만, 좀 이따 돌아올게. 없었네, 와. 어, 누가 볼일을 본다. 아저씨, 잘 보세요.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게 이상 현상이 맞나? 어, 물이다. 어? 그냥 나가면 되나? 그래도 빨리 깼다. 1시간 걸렸네, 진짜 딱. 근데 그거 해보고 싶다. 그 살충제 뿌려서 걔 없애기 하고. 업적은 뭔가 있네요. 이틀 해볼까? 죽여봐. 다른 세계에 나는 이미 탈출했다고. 1층에서 내려가면? 1층에서 내려가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가 아닐까? 어? Don't turn back? 뒤돌지 말라는 거 아냐,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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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뻘에. 시뻘에. 아, 치밀 바싹바싹 말한다잉. 시발! 아, 시발! 시발. 아, 시발. 아, 나, 나 왜 이해참.. 아, 시발! 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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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해! 그만 나오라고! 개다식아! 그만! 개다식아! 고구마 즐기다듬느라 못 봤다고? 와! 어지러워! 오! 씨바! 이거 어떻게 얘들아? 이거 한 번 갔다가 가면은 경찰 신고! 아! 맞다! 아저씨! 신고해야 돼요! 저기 애가 있어요! 아니! 아! 와! 오독을 넣었네? 애기야! 이거 가젤래? 인형 줄게 인형! 비밀 업적 하면 복도에 새로운 장식물 실종을 신고 일었다 놨다 그랬잖아 이거 보면은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고 토끼 인형을 가지고 있었구나 일단은 비밀 업적 깼어요! 기분이 좋네요 어? 뭐야? 엑시트! 얘들아 이거 원래 엑시트였어 이거? 필름이 썼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에? 원래 있었어? 아! 아! 그렇네! 에헤! 오케이! 오! 씨발! 뭐야 이거 터져 죽은 거야? 이것이 바로 헤드트리 자발입니다 여러분 아! 욕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해도 돼? 알았어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어 자동으로 나와 버린단 말이야 이거 안 하면은 그거는 정말 정말 그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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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뭐야? 뭐야? 무한의 굴레? 죽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살충제다! 드디어! 너 오는 거 기대하고 있었다 이 자식아 됐고 지금 X라고 뜨잖아 Y네 내 패드키는 Y네 오케이 오케이 뜨죠? 우체국이다 아! 안녕히 계세요 소름 돋아서 자꾸 어떻게 할까 얘들아? 여기 내려가볼까? 나가볼까? 아마 내려가면 13층으로 그냥 갈 것 같은데 내려가 봐 자! 이제 끝이지? 메인 메뉴 뭐야 이거 원래 보라색 불 켜져 있었냐 얘들아? 아! 편의실영 아! 비밀 업적이 되게 많나봐 아 네 재밌게 했습니다 13층 너무너무너무 무섭네요 내가 이렇게 공포게임을 못할 줄은 몰랐어 재밌게 했고요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